해상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데요.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. 어업정보통신본부는 지난 25일 동해무코항에서 해양수산부, 수협, 강원도 환동해본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 안전의 날 합동 캠페인과 VON운동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특히 대형 인명피해의 주원인인 화재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어업지도선과 해경정, 인근 조업선 등이 협력해 화재 진압 후 어업인을 구조하는 해상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 또한 가두 캠페인에서는 VHFDSC 무전기 상시 가동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홍보하고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해마다 연평균 약 100여 분의 어업인의 아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은 어업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와 우리 어업인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. 한편 VHFDSC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어업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침몰과 화재, 좌초 등 긴급사고 발생에 따른 실제 조난 신호를 통해 2014년에는 19명을, 2015년에는 39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. 기상캐스터